보겸이 형 GBK 저격이 이거 리얼 꿀팀인데 현질할 때 피파 온라인 모바일로 하시면 충전금액이 7% 적립됩니다 아 진짜? 왜 그런 거 지금 알려주냐 미리 좀 알려주지 그러냐 오오오 발렌시아는 뭐 90만원 발렌시아 콩스 존나 망할까? 이게 헐 여기 좀 싸구력하던 것 같은데 페페 300만원인데 근데 10대간에 못들어가네 사비알론소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루니 450 캐디라 한 500만원 돼야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5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간구나 한 중간 정도 네마냐비 리치 메시 마이콩 네 장훈이 회원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초콜렛토 좀만 밀어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초콜렛토 캐디라 비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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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난데 뭐 이런게 하나 게라스벨 리오넬 메시 오오오 코와이네 이게 걸리고 있네 뭐 맨율 뒤질라고 이 새끼 저거 보고 전화가려고 씨발라미 꼭 이런 새끼들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피할못이라고 해도 보겸아 맨율까 맨율 이런 다음에 저거 보고 전화가려고 콱 뒤질라고 새끼야 한 시간을 더 봐야 돼 새끼야 추천 눌러 씨발라마 뒤질라고 바로 갈라고 슈발라미 자고하게 오오오 오오오 오우 시발 뭐야 오오오 오우 진짜 뭐야 오 뭐야 2억짜리 났었어 진짜 뭐야 첫 카부터 야 왜 그러냐 오시발 오시 야 왜 이러냐 첫 카부터 갑자기 진짜 존나 크냐 존나 크냐 나도 눌렀어 아시발 아이씨 아이씨 오오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것만 나와 호우 한 번 하라고 나 코특기 존나 큰데 호우 아 이거 너무 약간 이거 명정각인데 이거 아 이미 삭탄치 끝난 이미 삭탄치 끝난 뭐야 이미 이거에서 끝났어 아니 시발 은카가 나와버리네 은카 됐으네 비 잠깐만 이 새끼 이름 뭐였지 이름 뭐였냐 이름 뭐였지 가나다방고사잖아 이렇게 이름 뭐였냐 애투 애투 사물 애투 SSS 요 사천 아휴 시발 뜨겠냐 이게 뜨나 아 강포 있어 강포 써 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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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포 써 10만점은 쓸만하지 씨 에이 시발 대견이야 이거 오 오 존나 개인적인데 이과인 바로 또 월베야 씨 오 앰 킬링 마이클 킬링 4600만 존나 비싸네 야 이모카드 대박난거 아니냐 근데 아까 호날두에서 일단 끝난거 같은데 호날두랑 새끼들이 비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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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나오네 3카 괜찮구만 음..모두리치 코아이네 하구만 비에..어? 비에이라..비에라 왜카냐 사카 클리식 깔끔하구만 하니코프 잘 안나오는데 이건..이것도 천맨만원치다 평타치는건가? 원래 이렇게 나와요 경상이냐? 원래 이렇게 나와요 경상이냐? 야 이거 존나 망한다 시발 와..아 제일 후진팩이에요 아..존나 안좋네요 이거 음.. 쓰레기구만 그 다음에 일단 내가 보기엔 여기가 여기있는게 맨 마지막인것 같고 14,50 어떻게 할까요? 둘다 14,50이긴 한데 WC 14 WC로 가겠습니다 Shame 해..아아..ability 아..Beat 야 얘는 리스트 안나오네 가격소년별로 오오오오 180만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긴하더라 아... 수비수죠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 오오오옹 손흥민 오 오오오오오우 와eny 손흥민 좋구요 4위는 절대 안돼? 안돼안돼 4 4 광흡이는 얼마야? 10만 정도면 내가 쓸만 하지 갈게요 가볼라 에이 설마 이번에 또 이게 뜨겠어 설마 시발 설마 이게 또 내가 피할 못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이거죠 이거 0650 vs 1450 뭐가 좋자 뭐가 먼저 가야되냐 0650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착해질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닥치고 빨리 까 병신아 이런 분들이 뭐냐 이거 까는거 빨리 앰버서더나 까는거 보고 막 갈려고 꿀잠 자리라고 그렇게 욕하지마시고 자주오세요 친하게 지내는거지 이렇게 하다가 아이디도 알게되고 친하게 지내고 팬가입도 하게되고 원래 BJ랑 애청자는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거거든 옛날에 덤바 처음할때도 장난없었어요 퀴피한장 드실테니까 자주오세요 원래 막 처음에도 막 시발 막 어 어셔수가 없어요 아 보게만 퀴피줘 혹은 아이디도 기억해놔아 그 그 해놔아 오오오색스 바브리가스 와아아아 딱 좋아도 좋아보이네 3컨대 1600만원이면은 코악이이네 어우권라 좌ele 이거 왜 이렇게 잘나와? 와씨 왜이렇게 잘나오냐 거의 보근이 보근가가 아니야 보근? 오우 존나 후져보이는구만 누군지도 모르겠다 저거는 반대사라 삼카겠죠? 엠캐릭 이건 좀 싸네요 강화가 나서 그런가? 오오 와브로리 갤럭스러워 나도 얘는 누군지 모르겠다 2300만원 내가 보기엔 2000 정도 DNAelle 아 근데 윌컷도 존나 비싸다 얘는 05, 06때부터 유망주였는데 지금도 유망주란 소문이 있더라? 코돌스키 각 아니냐 이거? 4카에다가 이건랑 3카에다가 이거는 강화해야겠네 3카면은 괜찮겠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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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네 이건 무조건 강화해야겠네 이 천수형이? 오오오오오오오헉 크리스티아로란도우카 이런거 한 3카중도 사서 질러볼만 하지 않나 이런거? 어 오오오허 오오오허 호우! 호우여! 아 우리 형! 지랄거여! 지를만 하지 않나? 오... 띄우면은 퍽득이네! 이건 이득이네! 띄우면은! 포인트 써야 말아요! 포인트 써야 말아요! 아... 설마 이게 또 뜨겠냐? 에휴... 모르겠다... 컹쓰... 이거는 그냥 써야될 때? 복구 누르면 1강이냐? 오! 야 씨발! 두네비 쓴거 아니냐 이거? 어이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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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카카! 카카! 아니 이게 메인이 아니고 이게 메인 아니야? 이게 메인 아니야? 이거 3개? 엠버서더라 엠버서더가 X빠진다면서 아 좀 해주라 진짜 좀만 아 모르겠다 자... 시원아야 가자 에잇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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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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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뭐 와 와.. 내 말에 미니치 내가 여러 명 나오겠는데 내가 원하는 응 모두 개봉 안해 절대 안해 월드베스트도 이렇게 싼 게 있는 거야? 응 이렇게 싼 게 있어? 우와! 아 미쳤네 이거 나오겠네 이거 열거 나오네 오늘 시X 아니 응 응 응 응 응 아 강지연이 놀아서 놀아서 놀아 놀아서 놀아 대박인데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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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뭐야 시X 이거 왜 그래 에이 아니 월메 원타? 아니 월메 연타가? 그 시X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시X 월메 연타? 뭐 시X 얘랑은 다 나오겠는데? 뭐니 시X 왜 이게? 어 뭐야 시X 이거 말 비는 이거 뭐야 어 말 비는 이거 Michael 이거 뭐야 시X 이거 아니 시X 왜 그래 returned 애들 가볼게요 요거 글가 제일 안 좋은 것도 댓글 아 근데 이거 마지막인지粉 추천만 해주라 얇 이승매신의 이승빠리 어! 지성이 형 나오고 있네 와! 존나 대박 아니야 사과? 지성이 형! 어이 씨발 이게 나오네? 지성이 형! 어이 씨발 야! 존나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? 와아! 아 내가 감이 없어가지고 이거야 이게 대박 아닌가? 뭐야? 무슨 이게 막이지?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? 홀! 두지성! 강화고고! 두지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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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야 강화고고! 아니 씨발 뭐야! 아니 뭐하나 물어볼게 이게 월배나 월배나 이런 레전드 카드 같은 경우는 안팔려요 강화해도? 강화해도? 음 아 기다리기 한번 들어보죠 그니까 이것만 좀 말해줘 이것만 이게 월배라든지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월배 카드 이런건 다 판다 이거죠 안팔리니까 강화하면 안팔리니까 근데 BJ 같은 경우는 지르는 거잖아 자기가 쓰려고 그죠? 그럼 질라탕 같은 거랑 상카 만들만 하겠네 질라탕 같은 거는 네 한번 해볼께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럼 질라탕 같은 거 상카까지 한번 만들어볼께요 오늘 한번 돈 되면은 한번 가볼께요 10점 오! 야 씨발이 오지마 x나 대박 아니냐 씨발 브라이언 룹 순간으로 보이네 헐 뭘 없어. 1대장이야? 1대장이다. 아이고. 수고하실게요. 수고하실게요. 고마워요. 아니, 자 봐봐. 그러면은, 잠깐만. 내가 지금 돈 받은 거 2억밖에 없어? 아, 역삼노래방 100개 또 고맙다. 아, 100개 고맙다. 100개 너무 고마워. 아니, 여기도 강화를 하잖아요. 강화를 해볼게요. 월드레전드가 제일이야? 월드레전드로 11명을 다 채울 수가 있어? 있어? 없어? 아, 씨발. 이거 진짜. 아니, 좀 그런 거 같긴 한데. 맞네. 일리 있는 말이네. 골키퍼에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네. 아, 씨발. 존댓네. 그런 거 같네. 맞다. 그런 거 같애. 아, 맞네. 골키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네. 아니, 씨발. 이게 말이 안 되네. 아, 화면 가리고 있어서 몰랐지. 나 샀어, 얘들아. 맞네. 골키퍼로 올리는 게 아니네. 아, 무슨 골키퍼로 사가지고 씨발. 아, 맞네. 아. 근데 뜨면 게이드가 아니냐? 씨발 뜨면 되지 뭐 씨발. 말이 많아. 아, 근데. 헐. 헐. 야, 씨발. 너무 돈이 커. 뜨면 얼마야. 삼카면은. 아, 이거. 나 몰랐지. 이거는. 진짜 이런 사람이 방송해야지.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. 내가 피폼 오늘 처음이니까.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, 리사님? 뭐 시원시원한 면이 있다는 거야? 아니면 뭐야? 레전드라고? 미친 짓이에요, 이거? 키퍼로 하는 거 진짜. 근데 내가 좀 아닌 것 같긴 해, 진짜로. 이거 피폼 찌르는 게. 골키퍼로 찌르는 게 아닌 것 같긴 하거든? 맞네. 그러고 보니까 이게. 구단 가치를 공격수로 해야지. 이게 무슨 씨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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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해 같은 promised. 너네 왜. 그래. 네. 이 scholarly 데름는 거야. second Almost Dr.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